희생 이제 좋은 날이에요 안겨 먹으시기 조합창우 영국 여기서부터 하늘길 용글산 하늘길 데크 보여지기 여기서부터 하늘길 함께 내려주는cop을 하늘길 не 미쳐버린 마쾌 헤맨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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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휴양관 2.4키로 출발 했는데 지요 한림 휴양관이 우리는 다시 여광바이 2.1키로 가야 됩니다 산거리니까 여광바이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꼭대기가 용골산 용골산 저리 하늘 다리 있네 공사중이네 하늘다리 지금 우리는 여광바이로 지금 저는 내려가는 중입니다 자 오늘 용골산하고 체계산 용골산 하늘 다리랑 체계산 흔들 다리랑 구름 다리랑 하나 두 개를 지금 하러 왔습니다 지금 용골산 내려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체계산으로 가야 됩니다 자 저 안에 여광바이가 있네 가볼게요 여광바이가 비가 많이 오네 저기 물속에 잠기게 안 돼 여광바이가 어디 있단 말이야 여광바이가 하나 둘 셋 여광바이가 여광이 많네 여광자는 아냐 여기도 있네. 여기도 있네요. 아이고 요건 바이 요건 요건 바이 야 이거 몸누 모야지 아 요건 바이 펜칠 펜칠하네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카메라에 들어갔는데 염증이 깊어 잠깐만 못나올 것 같다 매끄매끄네 돌이 근데 안잡아주고는 못나오겠다 난 못돌아야겠다 영원한게 바로 우린 멀리서 왔는데 개구쇠 완전히 간통이 되겠구나 간통이 되겠는데 혼자 못나올 것 같아 가슴 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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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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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